저도 사실은 회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다시 하여금 기억하게끔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서 다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그냥 3번. 회자되다, 좋습니다. 그럼 두 분 3번을 선택하시나요? 3번, 다시. 정답은요, 만약에 이번 문제를 맞추시게 되면 또 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시고요. 오늘 총 상금액 400만 원을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요. 조세우 씨도 3번 다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답은 회자되다의 회는요. 말씀 듣겠다. 1번 날곡입니다. 와, 진짜요? 와, 나도 놀랐어. 아,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나도 이게 회가. 아, 어떡하냐고. 야, 다시인 줄 알았어요. 회자가, 당연히. 야, 근데 이게 날곡이에요? 회자가 뭐냐면 회, 회자의 구운 고기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겠어요? 저도 1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좀 도움이 됐어야 했는데 저도 날곡이라고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아니, 이건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야, 이거 저는 당연히 다시인 줄 알았거든요. 아, 좀 아쉽네요. 네, 그래도 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네, 맛있어. All Colorado 있어요.